NH 투자증권입니다. 아까 오늘 장에 1주라도 사야 한다면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게요. 예. 일단 NH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오늘 지금은 보아권 내에서 강보아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증권 업종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고 일단 NH 투자증권 우리 투자증권이 합병한 이후에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속이 완료된 시점이라는 것이 미래셋 대우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꾸준히 증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꾸준히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는데 주가의 상승폭 자체는 제한되어 있고 최근에 들어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번 상승에 있어서 전고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번에 돌파를 할지 아니면 또 다시 한번 쉬어주는 모습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쉬어주더라도 매수의 기회라고 보여지고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뭔가 두려울 만한 요소는 없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가격 상당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에 어느 정도 조금 소극적일 수는 있지만 지금의 적은 비중이라도 조금 발을 담가 뒀다가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매수는 현재가에서 16,000원 정도까지 매수 영역으로 두시고 좀 16,000원에 가깝게 1차적인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신고가를 일단 달성하는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1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장기 2평선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 장기 2평선이 이탈할 경우에는 조정의 폭이 좀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1선에 해당되는 15,5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